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제조사가 알려주지 않는 SUV의 3열 공간의 비밀 왜 SUV를 사고 막상 큰 실내 공간이라고 했는데 3열 공간은 작을까요 이러한 부분이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시간에서는요 제조사가 알려주지 않는 3열 공간의 비밀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존보다 훨씬 큰 차체를 제공하는 대형 SUV인 펠리세이드가 출시되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 기사의 온통 펠리세이드와 관련된 기사가 넘쳐났어요 넓은 실내 공간을 주제로 급이 다른 SUV임을 강조하는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국내 대형 SUV보다 훨씬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제공하는 펠리세이드는 다인승 또는 대가족을 위한 패밀라에게 최고의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마땅히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카니발과 같은 미니밴을 선택했더라면요 펠리세이드의 등장은 카니발과 같은 미니밴의 수요까지도 일부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최근까지 국내 시장에서 대형 SUV의 판매량은 연간 한 3만대 정도가 될 정도로 그렇게 수요가 많은 세그먼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펠리세이드가 출시되고 높은 인기를 얻으면서요 지금의 인기라면 마치 중형 SUV만큼 잘 팔리는 차량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펠리세이드가 출시되면서 현대 자동차는요 펠리세이드의 3열 공간을 두고 성인 3명이 탑승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그런 공간을 제공합니다 라고 마케팅을 했는데요 과연 현대 자동차의 마케팅 표현처럼요 정말 불편함이 없는 성인 3명이 타더라도 불편함이 없는 공간을 제공할까요 펠리세이드가 출시되기 이전부터요 연못구름에게 3열 공간을 비교해달라고 하는 어떤 요청들이 꾸준하게 이어졌는데요 연못구름이 직접 탑승하여서요 대형 SUV의 3열 공간이 왜 불편한지 꼼꼼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자동차에서 쾌적한 실내 공간을 이야기할 때 꼭 필요한 지표가 하나 있어요 그 지표는 바로 레고룸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사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 레고룸은 다리가 놓을 공간 정도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1열과 2열의 경우 무릎의 앞쪽 공간이 비교적 여유롭다며 불편하다고 생각하시거나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SUV에서 구조를 보시게 되면 뒷바퀴 쪽에 인접한 곳에 바로 3열의 시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정말로 큰 초대형 SUV 적어도 5m 20 정도 넘어가는 그런 초대형 SUV가 아니라면 바로 3열 공간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특히 국내 기준의 대형 SUV는 미국 기준으로는 중형급 SUV에 해당되는 사이즈입니다 따라서 사이즈만 두고 본다면 사실 펠리세이드도 5m가 안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한 중형급 SUV라고 할 수 있습니다 SUV의 공간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 장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은 그냥 뭐 굳이 제 말을 듣지 않더라도 1열과 2열 그리고 3열의 이미지를 쭉 보시게 되면 어디가 가장 시트가 높으신 것 같아요? 시트의 높이는 3열이 가장 높고 2열, 1열 계단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1열과 2열의 위치는 앞바퀴와 뒷바퀴 중앙에 있어요 바로 휠 베이스 내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사실 가장 쾌적하게 시트를 놓을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보다 큰 시트를 1열, 2열에 놓게 되는 장점도 있고요 또한 머리가 놓을 공간을 헤드룸이라고 하는데 헤드룸의 영향도 받지 않게 돼요 반면 3열의 공간은 제일 높죠 제일 높은데 여유로운 헤드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달라질까요? 첫 번째는요 시트가 작은 시트가 설치하게 됩니다 특히 이게 제조자들이 일부러 가리는 건 아니겠지만 소비자들이 알아차리기 힘든 부분이 뭐냐면 시트의 두께가 달라요 얇은 시트를 적용하다 보니까 덕분에 헤드룸은 좀 더 생기겠죠? 시트를 적용하다 보니까 장기간, 장시간 앉아있다 보면 엉덩이, 배김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시트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작아지면서요 불편해요 그런데 지금 앉아있는 3열 아이의 무릎의 각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거의 직각에 가깝죠? 시트가 낮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허벅지 아래 부분이 떠있는 그런 자세들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불편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열과 2열의 시트의 경우 다리가 놓일 공간인 레고룸도 여유롭지만 시트의 두께도 상당히 두꺼운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닥에서 시트까지 높이가 일반적으로 한 30부터 한 35cm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의 높이라면요 다리가 놓일 공간이 여유롭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스럽게 놓이기 때문에 키가 큰 성인이 탑승하더라도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볼까요? 반면에 3열의 경우 어떻게 되죠? 바닥에서 시트의 높이가 시트가 바닥 쪽으로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무릎이 올라간 걸 알고 알 수 있죠 1열의 2열에는 자연스럽게 무릎이 펼쳐지고 편한 자세가 만들어지지만 3열의 공간은 무릎의 높이가 올라가게 됩니다 1열과 2열의 바닥에서 시트까지의 높이를 제가 직접 측정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대략 차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한 30부터 35cm가 돼요 이걸 그대로 3열로 갖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3열의 공간은요 바닥과 시트의 높이가 20부터 25cm 정도뿐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이 한참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무릎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무릎의 높이가 높아지면 허벅지와 시트 사이가 안정적으로 받쳐지지 않게 돼요 물론 뭐 다리를 펴면 되겠죠 하지만 3열은 뇌구름도 어렵지 않습니다 필수도 없고 구부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한 때문에요 하지만 구부리게 되면 허벅지가 덜 뜨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덩치가 있는 성인 남성의 경우라면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패밀리카를 대표하는 미니맨 카니발 같은 경우는요 3열의 헤드룸이 987mm로요 959mm인 펠리세이드보다 약 28mm이니까 3cm 정도 더 높은데요 이러한 차이는요 시트, 시트를 좀 여유로운 시트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SUV처럼 1열과 2열과 확연히 다른 3열 시트라기보다는 그래도 대형 SUV인 펠리세이드보다는 여유로운 사이즈의 3열 시트를 장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3열이라고 하더라도요 SUV의 3열과 미니밴의 카니발의 3열은 쾌적함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이유는 추가적으로 더 있는데요 SUV에서 3열은 엉덩이가 놓일 공간이 히프룸 역시 미니밴이 3열 시트보다도 일반적으로 더 작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시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3열 공간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좁은 공간에 작은 사이즈의 시트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3열 시트의 두께를 실측 채 보면요 한 70mm, 만에 한 80mm 정도가 안됩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펠리세이드의 어떤 3열은 직접 측정해 보니 대량 한 70mm 그리고 맥스크루즈 이전 모델이죠 이전 모델의 경우 한 60mm 정도로 이 정도의 두께면 사실 편안한 쿠션감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SUV 3열 공간은요 뒷바퀴가 위치한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1열과 2열보다 높은 구조상의 문제를 위해서 작은 사이즈의 시트가 설치가 되고 시트는 좁은 공간에서 더 낮은 헤드롬과 더 작은 히프룸을 가지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얇은 시트 쿠션이 적용되면서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후륜 서스펜션 타입에 따라서도 사실 승차감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1열이나 2열보다 승차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행스러운 점이라며 최근 출시되는 7인승 SUV의 경우는 독립된 여러개의 링크로 구성된 멀티링크 방식으로 후륜 서스펜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승차감은 이전보다 좋아졌지만 멀티링크 방식이 아닌 토션빈 이런 방식에서는요 대형 SUV의 3열은요 생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SUV의 3열 공간이 불편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첫번째 1열과 2열보다 작은 사이즈의 시트로 덩치가 큰 성인에게 부족합니다 두번째 3열의 낮은 헤드름과 비좁은 공간 때문에 시트의 높이는 어떻게 되죠? 더 높아진다는 거죠 시트의 높이가 높아지게 되면요 허벅지 아래가 편하게 받쳐줄 공간이 아니라 허벅지가 뜨게 되면서요 다리가 놓인 공간에 피로도가 발생이 됩니다 1열과 2열보다 히프룸을 포함하 시트 전반의 크기가 작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한 시트의 쿠션도 더 얇기 때문에 편할 수가 없는 공간이라는 거죠 이러한 공간은 또한 후리온 서스펜션 타입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3열 공간은 최근에 출시된 대형 SUV인 펠리세이드라고 해서 카니발과 같이 그런 미니백과 같이 편안한 3열 공간을 제공한다고 할 수 없는 이유고요 성인 3명이 3열 공간에 동시에 이용했을 때 불편함이 없는 공간을 제공하는 SUV는요 뭐 굳이 펠리세이드가 아니라 국내 제조사에서 만든 차량 중에서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형 SUV인 펠리세이드가 출시가 되면서요 중형 SUV 중심의 자동차 시장은 대형 SUV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대형 SUV를 선택할 때는요 탑승자 수와 그리고 이용 목적을 꼭 확인하시고 구입하신다면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요 다음 포스팅에서는요 펠리세이드가 출시되기 전에 사실 가장 큰 실내 공간을 제공했던 차량이 있다면 모아비도 아니고요 렉스턴도 아니고 바로 현대차의 맥스크루즈였습니다 맥스크루즈와 펠리세이드의 실내 3열 공간을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연목구름에게 구독과 공감은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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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